Q. 정신을 통해 중계성으로 들어오네 네 Q. 정신을 통해 땅에 꼬질한 시도 네 왼쪽입니다 Q. 정신을 통해 좌우스 정지 당장 넘어갑니다 김원곤의 토론 업런 좌투수를 대비해서 오늘 스타팅에 드롭던 김원곤이 우투수 유영찬을 상대로 투런 홈런을 때려냅니다 몸쪽에서 꺾이는 그 투구의 계절 슬라이드를 놓치지 않고 우에서 방아찍듯이 그냥 끼고 내려가지고 라인드라마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원곤 선수가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초고 147회 빠른 볼 스트라이크 결국은 원볼 투 스트라이크 타자가 어느정도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고 끌려 나오는 슬라이더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도 안쪽에서 꺾였고 이번에도 안쪽에서 꺾이다 보니까 결국은 장탄을 해오는 만 슬라이더 며칠 그니까 앞서 파울이 될 때보다도 더 때리기 좋은 각도로 좀 꺾겠다는 겁니다 뭐라든지 목ọt 목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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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욕